6, 5, 4, 3, 2, 1 숙보, 이쑤시개 튀김, 딸기잼 바른 생선회 1020, 괴식에 빠졌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4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존박, 이상한 사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이쑤시개 튀김, 딸기잼 바른 생선회, 1020, 괴식에 빠졌다 였습니다. 한동안 농말 이쑤시개 튀김을 해먹었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화제였는데요. 농말로 만들긴 했지만 이게 먹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경고까지 했던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말 이쑤시개 튀김처럼 이상한 음식 또는 이상한 조합의 괴식들이 SNS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장게장에다가 초콜릿 소스를 섞어먹거나 바다달팽이로 불리는 군소로 만든 탕후루 탕후루를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사이다를 부은 라면 튀김고추를 넣은 커피 아이스크림 비빔밥 딸기잼 생선회 같은 괴식들 딸기잼 생선회는 아마 윤태진이 라디오스타 나가서 퍼뜨린 것 같아요. 저도 라스를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이런 극단적인 음식을 먹는 게 조회수를 땡길 수 있어서 SNS랑 땡튜브에서 유행입니다. 자학이 유행인가요? 뭐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다 관심을 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만들어 먹는 거 말고도 실제로 출시가 된 괴식 조합도 있습니다. 대파 크림 감자라떼 이거는 또 파라는 게 향이 강하니까 은근히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싫어하는 분들 많네요. 미쳤나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초코 바나나 핫도그 오이 핫도그 딸기 비빔라면 같은 거 진짜 열받는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아무튼 뭐 파맛 시리얼도 있었던 시대니까요. 그리고 먹고 뱃속으로 들어가면 다 섞이는 거니까 자유긴 한데 기왕 먹을 거면 입에서도 좀 행복한 조합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자. 물론 이제 진지한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장난이 확실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선을 넘을 듯 안 넘을 듯 하는 아슬아슬한 토크로 상담해주는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정용국 씨에게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프리선언 4881님 오늘 생일이라고 친구가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회사에서 된통 깨지고 우울해서 집에서 한잔하려고 했는데 친구 덕분에 속상했던 마음이 싹 날아갔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생일이신데 친구가 깜짝 생일 파티를 그러면 뭐 이제 어디 서프라이즈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모여서 그런 거 한 건가요? 진짜 좋은 친구네요. 평생 놓치지 마시고 아니면 집에 쳐들어와 있었던 건가? 아무튼 좋네요. 황윤희님 날씨가 여전히 춥네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밤엔 따뜻한 라면 먹고 자야겠네요. 논리구조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감기 조심해야죠. 따뜻한 걸 먹고 자야겠어요. 황윤희님 맘에 듭니다. 9131님 지난주 금요일에 전화 연결해서 암구호만 외치고 끊은 사람인데요. 광역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민폐일 것 같아 통화 끊었습니다. 저는 배텐 댔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뭐 부끄러워해도 됩니다. 부끄러운 부끄러운 거죠. 자, 어떻게 광역버스셨군요. 다행입니다. 저는 운전하고 계신 줄 알고 그리고 혹시 또 버스에 배텐이 나오고 있는데 방송이 거기서 본인이 전화를 받았으면 승객이 너무 좀 민망했을 거 아니에요. 1361님 주말에 결혼식 참석하러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알고 보니 FC 서울 선수들 숙소였어요. 내심 링가드 볼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못 봤네요. 제가 주말에 광주와 서울에 1라운드 경기를 중계했는데 진짜 링가드 보러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울 팬들이든 광주 팬들이든 링가드의 일거수일투족을 폰으로 찍으려고 겨냥하고 계시더라고요. 광주의 승리였습니다. 링가드가 그래도 나와서 데뷔전도 하고 크로스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 약간 아직 몸이 덜 풀린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태클 당했을 때 퇴장당하는 거 아닌가 퇴장당했으면 그 다음 주 경인더비인데 서울 홈경기에서 링가드 성대하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망할 뻔했죠. 전설의 퇴장이 될 뻔했어요. 주심도 순간적으로 손이 뒷주머니 쪽으로 가는 것 갔다가 그 옆주머니로 와서 옐로 카드 꺼낸 그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퇴장 안 당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음 주 경인더비에 월드컵도 아닌데 방송 3사가 동시 중계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일단 지상파 MBC 그리고 쿠팡플레이 그리고 스카이스포츠 3사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제가 중계하는 건 어딘지 아시죠? 이경규 온과 함께합니다. 프리소론이었습니다. 배텐 출근할 때 항상 간식을 챙겨오는 스윗남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듣보 퇴물 정영국입니다. 본인 예의가 그래요? 남이 얘기할 때 타격감이잖아요. 저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스윗한 남자 가장 무성의할 것 같지만 뱉어놓을 때 항상 과자 초콜릿 커피 양갱 이런 걸 챙겨와서 밖에 있는 제작진들도 다 나눠 먹고 저도 당연히 먹고 성대신 당연히 먹죠. 그리고 심지어 볶음밥도 제가 항상 화면에다 보여드리지만 저말고 밖에 있는 제작진들도 다 하나씩 봤습니다. 아까 이제 녹박하면서 들었던 건데 성대 씨는 그거를 끝나고 바로 드신다고 집에 가서 다음날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다. 갖고 오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10번 들었을 텐데 다 그날 역시 뚝딱 앞으로는 볶음밥 챙겨오실 때 저 뺀 갯수로 챙겨오세요. 아닙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밤에 엄청 먹어요. 카타르 이후로 이제 또 시계가 완전 올라가 확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패딩 입고 준 게 있는데 패딩 입으니까 그냥 흑곰이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매콤하게 또 볶아옵시잖아요. 그렇죠. 깍두기도 있고 먹고 나면 뭔가를 더 먹고 싶어져요. 불이 붙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아무튼 주변을 잘 챙기는 이유는 뭐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변에 뭐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 잘 챙겨야 된다. 이러다 혼자 된다. 이런 거죠. 배탠 인연이 벌써 8년째인데. 그렇죠. 오래됐죠. 나중에 허수아비처럼 혼자 서 있을까 봐. 지금도 허수아비 느낌이에요. 그렇죠. 살 좀 찌란 말이에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 있을 때 잘하자. 이게 제 마인드입니다. 그렇죠. 스위트해보여도 일침은 차갑습니다. 그렇죠. 7991님 일침 요청을 해주셨는데 고3 올라가는데 공부가 싫어요. 용국 선생님 일침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세게는 못하고 그냥 진짜 조언을 한번 해주면 출신 학벌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 나처럼. 나처럼?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 3년 공부한 게 나중에 돌아오면 헛되지 않는다. 학교를 꿇거나 좀 더 다니거나 이거는 진짜 나중에 해명할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나도 공부하기 싫었어. 이렇게 됐잖아. 잘못했어. 공부할 때 해야 됩니다. 입대하면 다 똑같아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제 제대하면 달라지죠 또. 입대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입대할 때는 똑같아지는 것 같죠. 제대하면 진짜 달랐구나라는 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의견 갔을 때 입대할 때도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스카이 나온 친구들은 약간 경찰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나머지 대법 맞고. 군대에서도 달랐네요. 그렇죠. 다르죠. 다르다니까. 어디나 차별은 있다는 거. 제대하면 더 갈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공부 안 하겠지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자 5044님. 우연히 옛날에 용국 스님이 나왔던 껌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광고로 번 돈은 지금 다 어디로 갔나요? 이게 껌 광고인데 여자분은 누구신가요? 여자분이 아니고 개그맨 김주연 씨라고 딱딱이를 했던 친구인데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20년 넘었는데 그 돈이 있겠습니까? 다음날 전에 다 사라졌죠. 이걸 광고로 번 돈을 다음날이면 다 썼다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됐는데 그때 광고료가 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40% 가졌기 때문에 40이나? 네. 그래서 60%밖에 못 받았죠. 6대 4예요? 그땐 그랬어요. 얼마 안 됐어요. 나이트 몇 번 가고 하니까 없어지더라고. 뭐 팩트인데 괜히 쳤네요. 그렇죠. 룸 잡으면 120만 원씩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싹 녹았습니다. 아무튼 광고를 찍은 연예인 출신 저영국 씨. 그때는 이렇게 안 될지 몰랐지. 강지수님. 용국님은 생애 첫 알바가 뭐였어요? 첫 알바요? 수능 끝나고 DVD방 알바라 했었습니다. DVD방? 네. 그때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아내 보지마 손님들 보다 걸렸습니다. 잘렸습니다. 실제로 잘렸어요. 그렇게 해서. 아내를 왜 들여다봐요? 궁금하잖아. 기웃기웃거리다가 걸려가지고 보통 이제 11월에 수능을 보고 3월까지 가는 거였는데 12월 초에 잘렸어요. 12월 초에 잘렸어요. 걸렸어.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이제 비디오방과 DVD방이 네. 이제 그때 규정이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안에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영화를 찍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만들어놨습니다. 되게 조그맣게. 창문을 법적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네. 제가 했을 때는 한 가슴 높이 정도 위에가 창문이 있었는데 그게 또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약간 완전 투명한 유리 말고 또 한 30cm는 또 약간 이렇게 좀 막혀있는 반투명 유리가 있었거든요. 그 위로 이제 고개 기웃기웃거려서 눈맞이 쳐가지고 어? 그래서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 DVD방 이 창문을 옷걸이 같은 걸 걸어서 가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휴지 붙여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휴지를 붙여놔요? 티슈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붙여놔요. 근데 그것도 원래 안 걸릴 수가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랑 말다툼하고 있는 회장님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 직원분이 봤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잘렸습니다. 그리고 꼼수방도 있었어요. 꼼수방은 뭐예요? 창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으니까 창문을 키보다 한참 높은 데다 만들어요. 어? 그것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지역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아 있긴 있는데 완전 위에 있구나. 법은 피해가고 네. 불법은 아니고? 불법은 아니고 살짝 불법이긴 하네. 그러면서 이제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저같은 경우에는 의자 놓고 올라갑니다. 형 왜 잘하냐고 하신 분이 있고 좀 영화감독이 꿈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많이 다녔습니다. 연관성은 없죠. 자 막나가는 요관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막나가는 요관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윤국의 연애학 개론 4년을 사귄 남친이랑 8년 8개월 전에 헤어졌어요. 최근 제 친구랑 사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옛날에 저희 둘이랑 그 친구네 커플이랑 더블 데이트한 적이 있거든요. 둘이 솔로가 되면서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 더블 데이트에서 눈이 맞았던 건 아닐까요? 제 전남친이랑 사귀는 친구 손절해도 되는 거죠? 전남친이 내 친구랑 사귀고 있다. 셋이 사귀는 건가요 그러면? 그쪽은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쪽은 헤어졌겠죠. 셋이 사귈 수도 있지. 이상한 거에다가 생각을 열어놔야 됩니다. 일단은 뭐 본인도 안 믿겠지만 저도 안 믿습니다. 과연 둘이 솔로가 되면서 눈이 맞았다.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더블 데이트를 했을 때 눈이 맞은 게 거의 팩트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팩트예요? 네 거의 맞죠. 아니면은 뭐 만날 기회가 없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못했을 텐데 느낌 같은 게 좀 있어서 서로 이제 톡을 한두 번씩 주고받다가 이제 그래 우리 입 맞추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말 정리한 다음에 서로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된 만남이 시작이 된 거죠. 잘못된 만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크게 활활 타오릅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만남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만남보다 바람을 핀다거나 다른 사람이 엮이게 되는 순간 더 크게 사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 8개월 전에 헤어졌는데 지금 알게 돼서 상처가 좀 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약간 좀 지은 씨한테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 남자친구가 어찌됐든 생각을 하면 바람이 나서 헤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남친한테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가만히 있는데 혹시 뭐 바람피는 거 아닌가? 혹시 나 속이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의 연애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헤어진 거는 어차피 헤어진 거고 그 부분을 거의 신경을 안 쓰셔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쓰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 좀 됩니다. 웬일로 청취자를 걱정해 주죠? 그 사람도 바람을 피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면 말이 막히잖아. 그 사람이 당황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연애의 기억 때문에 한 3년 5년 갈 연애도 3개월 5개월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도 좀 있긴 있지. 자기관리 좀 들어간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왠지 좀 짠해 보여서 4년 사귀었으면 오래 사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자기 친구랑 했으니까 손절은 뭐 이미 그쪽에서 한 것 같고 네 내가 할 게 아니다. 네 이미 해결됐어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 같고 티내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들은 잘생긴 남자친구 만나서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제 복수하는 거 이런 거니까 지금은 잊으시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냥 쿨하게 잊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렵죠. 이 친구는 일단 8개월 전에 헤어진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미 합의된 거예요? 네 3년 전에 헤어졌지 만나는 순간 헤어졌어요. 만나는 순간 금이 갔어요. 금이 갔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지금 사귀는 친구의 톡을 몰랐을 텐데 그걸 알아내는 과정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저는 그게 이제 시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한데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안 보내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 자기관리 잘하자. 아니 자기관리를 못하는 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생길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런 트라우마보다 내 관리 잘해서 나는 솔직히 내 남친 어디 가도 나한테만 있어라는 자존감을 높이자. 이게 정답이다. 홍대씨처럼 밤에 늦게 드시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 구지훈님이 먹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시죠 맘대로? 괜히 슬프면 또 음식으로 달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점 더 멀어져요. 완전 멀어집니다. 자 구지훈님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개론 4년 사귄 남친 바람난 게 전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30년 된 남편도 바람납니다. 그렇죠. 나이 90에도 바람나. 95세간. 알았어요. 왜 싸잡아서 얘기하고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비비의 밤양갱 듣고 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겠는데요.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선물은 다이어트 제품 준비하고 있고요. 이경훈님 남자분입니다. 명절에 고향 내려갔다가 여동생과 제 친구가 썸 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 친구랑은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 대학생 때도 어떤 연애를 했고 작년까지 다른 여자랑 사귄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놈이 제 여자 제 여동생이랑 썸 탄다니까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이 연애 제가 말려봐도 될까요? 사연을 디테일하게 보면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죠. 작년까지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 그럴 수도 있고. 대학교 때 어떤 연애를 했는지 알고 있다. 그럼 어떤 연애인? 무슨 평범한 연애했겠지 뭐. 본인은 지켜보고 있던 입장이라서 그게 좀 전 더 안타깝네요. 모쏘리라서? 남자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친구의 여동생을 사귀고 싶어해. 그런 게 있다면. 그런데 내 여동생은 내 친구가 사귀는 걸 싫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바뀌었으면 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또 입장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얘기한다고 여동생이랑 친구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보시면 둘이 결혼할지 오래 갈지는 몰라요. 투표권이 한 장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예 없죠. 유권자가 아닙니다. 제외동포도 아니에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예 한 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연애 제가 말려봐도 될까요? 말린다고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말려서 된다 그러면 말렸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니까. 명분이 없어. 내 친구라는 것밖에 명분이 없고. 이 친구가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파격적인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친구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뭐? 너 그때 아닌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니까? 이 친구가 위문함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거기서 이제 걸고 넘어지게 그냥 내 기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우리 남자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그냥 이렇게 연애할 거면 잘해줘.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투표권도 없고 개인도 없고. 그렇죠. 이게 이경우님의 느낌인데. 돈도 없을 수 있어요. 잘못됐죠. 그냥 아쉬운 마음만 갖고. 깨지게 하려면 졸업사진 캡처해서 보내줘라. 그거 다 알고 있지. 얼마 안 됐지. 그래요? 네. 둘이 이제 다 그런 거 얘기했습니다. 이분도 연애 안 해보신 분이 올리신 것 같아요. 언제쯤 얘기하시는 건지 진짜. 그러니까. 자 이경우님께 용국이의 일침. 썸이 아니라 갈 때까지 갔어 벌써. 말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자 박민아님. 네. 여자분입니다. 친구 3명과 2년 동안 갯돈 모아서 5박 6일 호주 여행 가기로 했어요. 계획까지 다 짜놨는데 친구 한 명이 얼마 전에 남친이 생겼다고 6일이나 떨어질 엄두가 안 난다면서 여행 안 가고 싶으니까 돈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3명이 간다는 생각으로 숙소랑 예산 계획 끝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총머를 하게 되면 항상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 남자분도 같이 6일 동안 잊고 싶어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생긴 남친이면 잊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아니더라고요. 남자랑 좀 다르더라고요. 뭘 보통을 어디서 채집한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분은 이왕 여행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와의 또 단둘이 여행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게 예산 계획을 끝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거를 지불한 건 아니란 말이죠. 돈을 쿨하게 돌려줘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뭐 내가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든가 숙소를 예약했다든가 이래서 페널티가 있으면 사정을 설명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만 잡아놓은 거라서 이거는 쿨하게 돈을 돌려주시고 전화 차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수 있잖아요. 이제 친구 3명이 같은 숙소에 있으려고 숙소 비용을 3인 수준으로 지불을 해놓은 거죠. 지불한 게 아니라 계획만 짜놓은 것 같은데요. 지불했으면 당연히 돈을 안 줘도 되는데 이제 비행기 값만 주면 되는데 계획만 잡아놨으면 주자.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명분이 없어. 나 귀찮은 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고 둘이 잘 안 되길 바라야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금융전문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왜냐하면 이기는 싸움이 있고 지는 싸움이 있어요. 자기가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건 우겨도 되는데 이거는 나 귀찮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아쉽지만 10원도 못 먹고 돌려줘야 됩니다. 커플세 띌 거 없나요?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예약을 했어야지.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자 박민아님께 용국이의 1침. 예약했다가 거짓말하고 한 20만 원 먹으면 됩니다. 예약했어 진짜로. 딱 20 정도? 20 정도 먹으면 돼요. 20은 귀엽잖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8365님 남자분입니다. 옷을 좋아하는 장인어른께서 철진한 옷들이 많다고 모두 제게 주십니다. 옷은 깨끗한 상태라 좋은데 30년 이상 차이 나서 제가 입으면 제 옷 같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옷을 한 번 채소 마켓에 팔았다가 장인어른께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앙금이 남아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남은 옷도 팔면 안 되겠죠? 장인어른도 채소 마켓을 본다. 거기에 내놓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몇 번 올렸는데 문의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귀찮게 할 바에 그냥 우리 사이나 주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옷이기 때문에. 채소 마켓을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장인어른께서도 여기서 많이들 판다던데 이러고 나도 대충 원하는 내가 샀던 가격을 정확히 기억하니까. 끌어올림 몇 번 했는데 자꾸 30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 인심 쓰는 셈 치고 사이나 주자 했더니 어? 똑같은 백으로 올라왔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옷이 깨끗한 상태다. 30년이 지났는데 장인어른도 안 입었다는 얘기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30년 전에도 유행에서 벗어난. 많이 벗어난. 우리가 예전에 야인시대의 가죽사파리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골라놨으셨는데 그것도 이제 반응이 없다 보니까 사의를 줬는데 사이가 또 이렇게 해서 약간 기분이 상하신 거죠. 이건 앙금이 남아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었으면 정말 달콤달을 때로 입으셨을 텐데. 깨끗하다. 장인어른도 안 입은 옷. 이 옷 받아서 우리 아버지 그냥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나도 내가 안 입는 건데 사의는 입겠지. 이 생각이 너무나 이상해요. 근데 어? 괘씸한데 올렸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참 애매한데 저는 가장 웃긴 게 뭐냐면 이분의 와이프분이 이걸 말려야 되는데 원래. 아빠 이거 주지 마 진짜. 이거 안 어울려라 그러긴 해야 되는데 재밌나 봐. 그게 웃긴가 봐. 아니 멋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면 머리를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 옷 잘 어울리는데? 이제 옷값 좀 줄이고 오빠 그거 우리 아빠가 준 건데 입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느낌 나니까 와이프분한테 일단 얘기를 해서 이제 그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또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좀 약간 조심할 부분이 있긴 있네요. 자 8365님께 용국이의 일침. 범죄와의 전쟁 하정우 패션이죠. 급패션이에요. 급패션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다는 거. 네. 잘못됩니다. 딱 그 시대죠. 진짜 그 시대예요. 5463님. 성별 미상. 친구가 쪽갈비집 오픈을 준비 중인데요. 제가 미리 먹어봤는데 솔직히 너무 맛없고 친구가 음식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고기 맛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친구로서 솔직하게 쓴소리하며 조언해줘도 될까요? 이미 오픈 준비 끝냈는데 이제 와서 가게를 접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일단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무조건 음식을 드셔보셨을 텐데. 약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멘트가 좀 있습니다. 약간 우리는 딴집이랑 달라. 건강식이야. 가로열고 맛없음. 이거거든요. 돈을 받고 파는 음식은 무조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친한 친구가 먹었는데도 별로다.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이미 정해놨어요. 다 업무 좀 해놓고 계약금 권리금 들여서 세팅 다 해놨는데 내가 와서 먹으면 그냥 뭐 하나라도 더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야 맛이 없어. 이랬다가 장차 잘 되면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장 넣어이다 보니까 얘기를 해서 본인이 얻을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안 가면 됩니다. 이게 제일 편하죠.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쪽갈비가 맛이 없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그건 무조건 맛있죠. 본인이 뭔가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엄마가 음식을 잘하시니까 요리 잘하셔 이렇게 해서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제 자영업 진짜 힘들거든요. 자영업 세계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잘못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께 용고기의 일침. 가게를 접는 게 아니라 가게가 접힙니다. 곧. 접힐 수밖에 없는 구조야. 본인이 접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투소로 접혀요. 고기인데 맛없기가 쉽지 않죠. 이건 진짜 뭘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어지간하게 뭔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고기는 기본빵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장기야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소 듣고 옵니다. 자 채팅창이 계속 풍문으로 들었소를 풍만하게 살쪘소 오고 있는데.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6963님 성별 미상. 친구가 생일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 사용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꼭 자기 계좌로 돈으로 환불받아요. 물론 본인이 받은 쿠폰이니까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준 쿠폰도 몇 장이나 그런 식으로 환불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그냥 다음 생일부터는 돈으로 달라고 해 농담으로 말했더니 진짜 이번 생일에 돈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하다 보니 열받는데 이 친구랑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굳이 뭐 이걸로 손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3만 원 보내면 됩니다. 3만 원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가장 편하죠. 그냥 원하는 거 해주면 됩니다. 괜히 이거 갖고 기분 나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기프티콘 같은 경우는 많이 받다 보면 저도 한 두 번 정도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용하기 되게 애매한 데가 있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유효기간 30일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돈을 쓴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달라고 했는데 본인도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지 못 가놓고 얘기해서. 저도 이번에 생일 때 저희 단카방에 있는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돈을 줬습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0분 정도 계시는데 한 1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잘 받았거든요. 현금만큼 또 좋은 선물이 없어요. 본인이 너무 아쉬울 필요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이제 어떤 선물에 대한 의미보다 이제 그 돈이 더 낫다? 훨씬 낫죠. 훨씬 낫죠. 어릴 때는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는 선물. 왜 나한테 이걸 사줬을까? 그거 진짜 어린 거지. 해산물 좀 모르는 거고. 김밥 한지 8천 원이야 지금. 비싸요. 돈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10%가 제외가 되고 90%만 돈이 들어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내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엄청 긴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 정도 자기가 뭐 안 남기고 쓴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받은 쿠폰 아닙니까? 너무 이거 갖고 또 얘기하면 또 이상해 보입니다. 현찰 3만 원 주자. 3만 원 정해드렸습니다. 자 6963님께 용국이의 1침. 이 친구를 만나서 현금으로 교환할 쿠폰을 90%에 사세요. 너 얼마큼 모았어? 구두빵이야? 네. 그렇지 구두빵.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두빵입니다. 서울 양파에 구두빵 있지 않습니까? 장사 옛날에 기가 막히게 됐어요. 별 종류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커피부터 해가지고 햄버거 피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거를 10% 싼 금액으로 사는 거야. 괜찮죠. 얼마나 좋아. 그걸로 사업 계획세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거는 많이 이렇게 받게 되면 본인이 역 이용을 하면 내가 10% 절감된 비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자 유희라님 여자분입니다. 친구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아요. 가끔 만나서 밥 먹으면서 수다만 떨어도 지쳐하고요. 밖에서 20분 이상 걸으면 골골거리고 어디 카페라도 들어가자고 해요. 이 친구랑 야외에서 만나는 코스는 꿈도 못 꿔요. 이걸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저랑 노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재미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손절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노잼 관계 극복할 수 없을까요? 신장이 안 좋나? 약간 이제 간병인 느낌 살짝 있네요. 20분 이상 걸으면 골골거린다? 솔직히 이런 친구랑 같이 다니기 힘들죠. 지금 약간 나이가 좀 어리쳐가지고 두루두루 친구를 만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정리가 됩니다. 뭘 정리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연락도 많이 했는데 확실히 깔때기 좁혀지는 것처럼 나랑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결국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연락하는 사람도 주변에 한 두 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너무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마저 나랑 성향이 다르면 굳이 연락할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일부러 또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다른 친구를 만나서 이분이 이제 약간 좀 바라는 느낌을 그쪽으로 쏟아보시면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좀 등한신할 수는 있겠죠. 절대 손절은 아닙니다. 이 친구가 뭐 체력이 약한 걸 가지고 어디 갔을 때 왜 손절했어? 체력이 약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뭐야. 체력이 너무 딸려. 이런 건 좀 이상하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도 약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본인의 성향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만나는 물이 싹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또 몸이 너무 약해 이러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자. 유희라님. 노는 스타일이 달라서 재미는 없다. 이분은 이제 클럽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 하니까 나는 이제 약간 액티브 퇴하게 좀 놀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유희라님께 용국이의 일침. 젊었을 땐 친구를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꼭 부탁할 일이 생겨요. 아우. 잘못 쳤네. 돈 5만 원이라도. 친구와 적은 뭐 거의 한 끗 차이죠. 그렇죠. 진짜 급할 때 3만 원 빌릴 사람 없거든. 연락처 지우면 안 됩니다. 자. 익명유님. 성별 미상입니다. 친구가 뒤에서 제 얘기를 다른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진짜 비밀이다 하고 말한 친구들도 이거 진짜 비밀이다 하고 말한 비밀들도 내 친구 얘기인데 하고 뒤에서 다 떠들고 다녔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화냈더니 제 이름은 말 안 했으니까 어쨌든 비밀을 안 지킨 건 아니다. 라면서 적반하작으로 나오더라고요. 당황해서 제대로 반격도 못했네요. 이 잘못된 친구에게 1침 제대로 날려주세요. 바로 1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익명유님께 용국이의 1침 이름 얘기했네. 어떻게 알아. 내 친구 성재 얘긴데 야 걔가 또 이러더라. 얘기했어. 이거 내 친구 얘기야.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중간에 나오지. 걔 성재지? 아니 그러니까 걔야. 근데 이제 그래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니 이거 이름 얘기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알게 됩니까? 이름 얘기했지. 일단 무조건 잡아떼는 거 이게 이제 앞에 말려드신 것 같은데 이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이렇게 이것저것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오른 거예요. 내 얘기가 재미있거나 어떤 해프닝이 있었겠지. 근데 뭐 다 험담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렇죠. 비밀을 안 지킨 건 아니다. 적반하자고로 세게 나왔다. 약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10짜리가 있으면 그걸 30으로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그래야 임팩트 있고. 그렇죠. 리액션이 좋고. 그리고 이제 걔가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어디를 부딪혀가지고 뭐가 더 커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 얘기 나오고 있을 겁니다. 완전 다른 사람 얘기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뭐 친구 싸울 필요 없고 달래줘야죠. 그렇죠. 좋은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 넘어가야지 뭐. 자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일철님. 남자분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 두 분이 제품 분량을 너무 자주네요. 비싼 자재가 고철값으로 팔리는 일이 많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꽤 오래 일한 사람들이고 회사에서 좀 실세라 제가 눈치가 보이는데 그래도 두 사람을 그만두게 하는 게 맞겠죠. 용궁님은 일 못하는 알바 자를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 이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네요. 어차피 이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손실이 더 크다 보니까 얘기해야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직원들한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좀 참았다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 3명이죠. 다 잘라서. 비싼 자재가 고철값으로 팔리게 되는 게 잦아서 속상하다. 본인도 알아요. 아는데 그냥 그거를 고치기 싫을 뿐입니다. 왜? 내 회사 아니니까. 이런 마인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여 인상이 안 될 거면 좋게 좋게 나갈 때도 기분 좋게 약간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좋게 가야 나중에 이제 고용노동부에 끌려갈 일이 없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 얼마나 힘든지. 오일철님께 용국이의 일침.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 일을 못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말 돌리면 안 된다니까. 광고 듣겠습니다. 노화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이 안마이자 코지마. 코코코 코지마. 정우지마 안마이자. 현빈입니다. 소파 고를 땐 살펴봐야 할 게 정말 많죠? 번거롭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따져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파인지 아닌지. 소파 브랜드인지도 1위.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21, 22, 23년 엠브레인. 소파 브랜드 인지도 조사 기간 안정.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진짜 들어가나요? 샷! 들어갔어요! LPG 엔진에 들어가서 속대를 싹 뺐어요! 휘발유 경유는 물론 LPG 엔진 사정까지 달성한 불수원 샷의 능력. 엔진대 빼는데 선수네요! 엔진대 싹 불수원 샷! 안녕하세요. 명륜 진사갈비 모델 배우 이순재입니다. 늘 진심을 고집하고 정성과 한결같은 마음을 고집하는 품질고집 명륜 진사갈비. 오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 명륜 진사갈비를 한번 고집하세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배성재 10,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생방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정영욱 씨와 함께했는데 치지직 카카오티비 당첨자 스톰 고뇌하는 끝판왕 8522님은 선곡표 확인하시고 sbs10 at 다음.net으로 본인인증 가능한 캡쳐본과 선물 받을 분의 핸드폰 번호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다이어트 제품을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 상당히 컨디션이 네. 네요? 무서웠던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아까 아시겠지만 녹음본은 거의 작사 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거 기대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영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재욱 친구입니다. 그냥 꿈꾸세요.